한편 휴양림에서는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금세 전화가 왔네요. 카프라 블럭 사키가 인기 있나 봅니다.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이 2명이시고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. 전화가 바로 오네요. 네. 문자를 보내자마자 이런 거는 금방 한 1시간 안에 다 예약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투숙객들이 퇴실한 낮 12시.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간입니다. 여기는 몇 분이서 청소? 여기 아래쪽은 저 혼자 하고요. 2층에 한 분이 내시고. 2분이요? 네. 네. 바꾸시겠어요? 네. 바빠요. 퇴실 이후 입실 시간인 오후 3시까지 모든 청소를 끝내야 합니다. 시간 싸움이죠. 밥 먹을 시간이 마땅치 않아 커피로 허기를 달래기까지 합니다. 제일 힘든 게 뭐 어떤 거예요? 제일 힘든 게 뭐 그냥 청소 잘못됐을 때 그때같이 힘들지요. 잘못될 때도 있어요?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. 어떤 부분인가요? 화장실. 내가 이제 야외 화장실도 청소하고 나오면 그 민원이 많이 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제일 좋죠. 아주 더럽다고요? 아침에 우리가 하고 와도 금방 좀 더 더럽거든요. 야외에서니까. 그게 제일 애로점이 큽니다. 점점 또 도전하는 게 맞춰지는 거고요. 뭐 올려 Medicaid. 부탁드립니다. 행복한 광고의 영상ie 줄 뿐 찍어보는 게 없으면 좋 employer 단가 teng academic